.. 비싼 ... ... ... ... 샌드위치 설탕 선물이 빠져요 전차 불닭마다 계란 심지어 칼집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준비해서 볶은 양념을 볶습니다. 소금을 넣고 파슬리 많이 넣어서 마늘을 넣어서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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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계란를 넣어둡 기름 이제 기름 9스푼으로 물을 자면서 다진 썰어둡 cổ 1스푼 4스푼 3스푼 4스푼 2스푼 2스푼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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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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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감으로 고춧가루 저감으로 고춧가루 버터 이렇게 양파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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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출발 잘 나오는 다진 다진 잘 다진 다진 수박 다진 그리고 10개의 물이 든 매네들 정말 Cheerio 한 번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걸 불러주기 팩 들어가보시죠 나가는 게 아마 냄비 술국인 것 같은데 술국이 있고 보통 순대, 뭐든 대란은 떡볶이 이런 건 찬성이야 떡볶이 매일 진짜 자주 먹잖아 국밥 섞으면 완전 빨개지거든요 처음엔 좀 그냥 부드럽게 먹다가 중간에 먹겠습니다 국물 먹어볼까 우리 집에 갔던 Research 졸림을 좋게 만듭니다 우리의 똑같은 삶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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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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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써주세요 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게 차이 형은 클라스인 거고 저는 한 세미지가 썼어요 아이고 지금 구독자분들이 59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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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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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. 먹어봐야겠다. 맛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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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